네, 저는 토끼입니다, 토끼. 따란! 기오비 등장! 원래는 툴킹이니까. 툴킹! 그거 뭐야, 저! 아니요, 저! 저는 토끼입니다. 공주 등장! 저는 유정현 짱입니다. 되게 심플하네요. 네. 짱 드세요. 네잉!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? 뭐? 뭐? 이거 하나 아니야. 뭐? 그냥 뭐 보는..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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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.. 그러면 너의 이... 뭐? 뭐? 네, 저는 지효를 따라해서 해피걸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해피를 선물 드릴게요. 저는 럭키 걸! 쿨걸! Q. 쿨걸! 쿨걸로 했습니다. 쿨걸! Q. 쿨걸! 민아 얼굴이라는 사람은 잘 어울린 거야. 쿨걸! 쿨걸!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오... 멋지다! Q. 쿨걸! 저는 솔직히 좀 모자라. 저는 더 쓰고 싶었는데... 원스의 사랑스러운 둠랑둥이 다현인! 불러주지도 못할 것 같아요. Q. 원스의 사랑스러운 둠랑둥이 다현인! 둠랑둥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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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완전 어렵다. 둠랑둥이 다현인 둠랑둥이... 둠랑둥이! 둠랑둥이의 다현인! 사랑둥이! 둠랑둥이! Q. 원스 생각 중? 저는 딸기잼이에요. 우리는 딸기잼이 되겠다? 딸기를 잘 숙성시키겠습니다. 현지이! 왜요? 몰라 이건.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